유리나무 최초의 오프로드 도전 이야... 유리나무 최초의 오프로드 도전 내가 올라온 길을 보여줄게요 어? 뭐야? 슈퍼 커브가 들어오네? 대박 파이팅! 저거 배달 아니에요! 혼다예요! 혼다! 장기! 장기! 인잉? 인잉 아니야x2 어? 난 저렇게 조그만 거 안 타야지 그런 거야? 저거 배기! 야 내가 여기로 올라오다니 처음에 좀 버벅댔는데 한방에 들어왔습니다 한방에 야 우리 차 잘 가네 누가 이준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했어 이준 힘들잖아 선물 스티커와 저번에 인스타그램에서 보여드렸던 장갑들 원래는 팔려고 준비한 건데 무료 나눔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거이죠 유리나무? 만나면 드립니다 만나면 지역장님! 찬조품을 가져왔습니다 아이쿠야 지역장님께 드려서 전달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크게 얘기해요 좀 협찬! 감사합니다 나 에어컨 비춰있는데 그럴까요? 나 바꿔준다고? 가져가세요 자 차 타세요 오늘 오프로드 체험입니까? 그러면 오늘 제가 좀 티금 주고 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체험비는 얼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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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부당 동부당 소개 5년 모아오면 10만 원 몇 년 모아오면 5만 원 그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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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완전 모델을 뒤집어 놓으셨다 진짜 파이팅 오! 자 여러분 출발합니다 울퉁불퉁해 보이는데 그래도 다들 갈 수 있는 도로라고 하니까 해보도록 할게요 날씨 좋아가지고 영상 제대로 나오겠어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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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네 안녕 짱 자 2번 차 갑니다 아우 여유있어 요 앞에서 잠깐 기다려주세요 직원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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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안녕하세요 네 달려라 아 순전차도 그렇게 타이어만 바꾸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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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다는데 괜찮아 자 나는 이 차 얻어 타고 꽝 찍었는데 이야 그림은 미국이야 거의 그랜드캐니언 그랜드캐니언 가봤어요? 아니요 가보지 않았지만 그랜드캐니언이었다 오프로도 원래 타요? 왜 이렇게 과감해 변동날라고 빅픽쳐 이거 봐 너무 빡세 옆으로 가야지 엠지세대 역시 엠지세대야 이야 막 달려오는데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여러분은 일단 여기 들어선 순간 볼리라는 것은 내가 시키는대로 하는 것 밖에 없어 멋있게 한번 올라가요 그냥 멋있게 표현하세요 사진 찍으면 이따라 카메라 카메라 자 갑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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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안녕 안녕 영원하길 바랄게요 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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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해야지 가운데로 몰리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사진작가님까지 초빙했어요 옛날 생각납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좋아지면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 코로나와 관계없이 활동을 하니까 끈을 놓지 않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취미로 유튜브를 하는 거고 어떻게든 손을 놀리지 않고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가족사진인데 잠깐만 신랑 신부 가운데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아예 박제를 해버리자 오 괜찮네 갑니다 하나 둘 셋 오 오 뭐야 이거 스토피 사진 필요하신 분들 장당 만 원 자 돈 벌었고 하나 둘 셋 나 차 뺄 거야 야 사진 욕심이 많아가지고 나 차 뺄 거야 얘가 사진 욕심이 많아가지고 한 번 열어 ακcarbon 가운 포스 간장 났다 간장 났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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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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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